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오해 고구려 보장왕 25년 한 시대를 풍미하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던 연계 소문이 죽자 그나들 남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망리지의 벼슬에 올랐답니다. 남생은 망리지에 오른 뒤 국내 정세를 살피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두 동생인 남건과 남산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뒷일을 부탁하였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남생이 각 처에 있는 성을 돌아다니며 그 지방의 정세를 살피고 있는데 하루는 도성에서 한 사람이 남생을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남생을 은밀히 만나기를 청하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어요. 제가 이렇게 불시에 찾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일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는 눈치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금 도성에서는 동생분들이 남생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역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남생은 크게 놀랐지만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동생들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금에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는데 역모라니 더군다나 형인 나를 죽이려 한다니 남생은 얼른 머리를 저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도성에서 이렇게 나에게 사람을 보낸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돌아간 후 날이 밝도록 남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상념들이 선을 그으며 지나갔어요.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지요. 한편 형인 남생을 대신해서 성심성의껏 정사를 돌보던 남건과 남산에게도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남건과 남산에게 남생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였지요. 지금 형님께서는 도성에 돌아오시는 대로 동생인 두 분을 해치려는 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 분이 살아계시면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생과 마찬가지로 남건과 남산은 크게 놀라며 그 말을 좀 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형제들의 우애는 돈독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철석 같았지요. 동생들도 밤을 하얗게 세우기는 형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말은 자신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아기의 속삭임만 같았답니다. 며칠 후 남생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려는 마음에 자신의 신복을 도성으로 보냈어요. 도성에 있는 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되 어느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신신당부를 꼬리표처럼 달고서였지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그네의 행색을 가장한 남생의 신복은 도성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답니다. 낮이면 도성 구경을 하는 채 하며 사람들의 민심을 살폈고 밤이면 남건과 남산의 집 주위를 그림자처럼 숨어다니며 집안의 동태를 살폈지요. 그렇게 하기를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낌새도 발견하지 못한 신복은 마침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도성을 빠져나오다 그만 자신의 얼굴을 아는 남산의 부하에게 들켜 남건과 남산 두 형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일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두 형제는 형인 남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두 형제는 전에 자신들을 찾아왔던 사람과 함께 즉시 왕을 아련하고 모든 일을 고하였어요. 두 형제의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놓아여 남생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고 이어 군사들이 남생이 있는 성을 향해 말을 달렸지요. 왕명으로 자기를 잡으러 군사들이 온다는 말을 들은 남생은 분노로 치를 떨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빠진 남생은 복수를 다짐하며 국내성으로 몸을 피신하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건 또한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망리지에 올랐답니다. 남생은 아들을 당나라로 보내어 도움을 청했고 당고종은 원정군을 보내어 남생을 당나라로 데려왔지요. 당나라에 도착한 남생은 당고종으로부터 망리지의 벼슬을 제수받고 자신을 버린 조국과 동생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였어요. 당고종은 이 일을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남생으로 하여금 장군 이세적과 함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마침내 신라군까지 가세하여 705년간 그 기세를 떨쳤던 고구려는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구군을 막고 말았어요. 결국 남생과 남건, 남산 세 형제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시작된 싸움은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꿔버린 것이었답니다. 모근의 충절이 이룬 대숲 모근 이색은 배전을 찰랑거리고 지나가는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헤아려 보면 흘러가는 강물보다 더 덧없는 지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나이 대장부로서 청운의 꿈을 품고 벼슬길에 올라 오직 나라를 위해 한 생을 바쳤지요. 그러나 지금 구구는 기울었고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뭇잎처럼 표표히 떠나온 이색의 가슴엔 지울 수 없는 망국의 한만이 멍울이 되어 남았답니다. 푸른 강물 속으로 희미하게 들이온 산의 풍경을 깨뜨리며 물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저 새는 돌아갈 둥지라도 있겠지만 이 몸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구나. 이색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를 젓는 사공의 한숨소리 또한 깊었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한 후 고려의 구구는 풍전 등하와 같았어요. 이성계는 우선 우왕을 패하여 강화로 유폐시키고 최영 장군을 귀양보냈다가 그곳에서 죽였지요. 우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데도 조정의 신하들은 이성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때 대장군 조민수가 나서 우왕의 아들인 창을 왕으로 세우니 이가 바로 고려 제33대 임금인 창왕이랍니다. 그때 창왕의 나이는 구세에 불과하였어요. 한창 부모의 쓰라에서 재롱이나 피우고 있을 나이에 일국의 왕이 된 어린 창왕을 바라보는 이색의 가슴은 쓰라릴듯 아팠어요. 그러나 이성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도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색은 언제나 노심초사하였어요. 이색은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였지요. 제일 급한 것은 일단 이성계를 어떻게든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계와 그를 추종하는 일파들을 떨어뜨려 놓는 게 급선무였지요. 이색은 이성계로 하여금 창왕을 호위하여 명나라에 입조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어요. 전왕의 설례를 보자면 왕이 명나라에 머무는 동안에는 호위병들도 같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색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이성계 일파를 제거할 작정이었던 것이랍니다. 이색은 자신이 직접 명나라로 들어가 황제를 아련하고 그와 같은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창왕을 입조토록 하라는 명황제의 명령을 받아올 작정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이색은 왕을 아련하고 자신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달라고 주청하였고 왕은 순순히 허락했답니다. 이색은 자신이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이성계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고 여겨 이성계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어요. 속으로는 통탄할 노릇이었지만 왕을 호위하여 가지 않는 이상 이색도 더는 강요할 수 없었답니다. 이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성계의 아들들이라도 같이 명나라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어요. 이성계는 한운수 없이 다섯째 아들 방원의 대동을 승낙하였지요. 이색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했답니다. 나이 어린 왕을 사지에 두고 가는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조바심에 이색은 일행을 재촉하고 또 재촉하였어요. 그리하여 명나라에 도착한 이색은 황제를 아련하였지요. 그는 명나라 황제에게 본국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창황의 입조를 서둘러 달라고 주청하였어요. 그러나 당시 명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못하여 결국 이색의 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색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허탈감에 사로잡혀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즉시 벼슬을 내놓고 조정을 떠났어요. 명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성계를 막을 방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는 달보다 허망한 것이 기온은 구근이었어요. 이성계는 마침내 역성혁명을 통해 1392년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듬해 국명을 조선으로 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답니다. 고려는 역사 속으로 나뭇잎처럼 표표히 사라졌어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한 지 474년 만의 일이었답니다. 고향인 한산의 낙향에 있던 이색은 세상 사이의 흥미를 잃고 깊은 산속에나 들어가 여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어요. 이미 나이 60을 훌쩍 넘긴 이색과 늙은 사공이 탄 배가 잠시 나루에 머물렀을 때 일단의 관복을 입은 이들이 나룻배로 다가왔지요. 경기 감찰사의 명으로 이색을 찾은 그들은 대궐에서 하사한 술 한 병과 푸성기 두세 가지를 안주거리로 차린 개다리 소반을 받쳐들고 있었답니다. 이색은 정작 담담히 술상을 받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늙은 사공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술상을 앞에 두고 이색은 말이 없었지요. 술상을 받쳐 들고 온 자들도 먼 산 바라기들처럼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섰을 뿐 이렇다 말이 없었답니다. 이색은 천천히 술병을 막았던 마개를 열다 말고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술병의 마개는 아직도 푸른 빛을 잃지 않은 대줄기였지요. 이색은 술잔 가득 술을 따랐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흐르는 강물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이색은 술잔을 한 손에 들어 눈을 감고는 단숨에 벌컥 들이켰어요. 술상을 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은 이색은 남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대줄기를 힘주어 꼭 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내가 지금껏 고려를 위해 충절을 다했다면 이 대줄기가 살아나 무성한 잎을 피울 것이나 만약 내가 고려를 배반하고 신화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 대줄기는 썩어 없어질 것이로다. 이색은 손에 든 대줄기를 힘껏 강 기슭을 향해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꼿꼿한 모습으로 앉아 하늘을 응시하였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색은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졌답니다. 늙고 쎄한 몸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요. 고려의 충신 이색은 이렇게 나룻배 위에서 비통한 일생을 마쳤답니다. 그러나 충신의 절이는 하늘도 아는 것일까 이색이 대줄기를 던진 강 기슬개는 그로부터 해마다 대나무가 무성히 자라더니 나중에는 온 기슭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넓은 대숲을 이루었답니다. 도둑을 내쫓은 남편의 꾀 옛날에 군거를 지키는 군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군졸은 금료로 받은 쌀 한 섬을 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쌀 한 섬을 뒤주에 놓고 군졸과 그 아내는 흐뭇해하였지요. 그날 밤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은 마루로 살금살금 올라와 뒤주를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정적을 깨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잠을 깬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모기처럼 조그만 소리로 아내가 속삭였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뒤줄을 열고 있어요. 빨리 나가서 내쫓으세요. 깜짝 놀란 남편은 살며시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었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으러 나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지요. 아내가 다시 남편을 재촉하였어요. 왜 빨리 나가지 않고 꾸물거리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보시오. 기다리면 좋은 자루가 하나 생길 터이니. 남편이 배시시 웃었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른 채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하나, 둘, 셋 남편은 도둑이 쌀을 퍼닮는 소리만 세고 있었어요. 뒤주에는 대빡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몇 대나 퍼닮는지 세어보면 그 무게를 대강 진작할 수 있었지요. 아이고, 그놈 많이도 퍼닮는구먼. 저만큼이면 들고 가기도 힘들텐데. 남편이 쯧쯧 혀를 찼답니다. 도둑이 삼십여 차례 쌀을 퍼담자 남편은 그제야 문짝을 차면서 재빠르게 뛰어나갔어요. 그런 다음 냅다 소리를 질렀지요. 도둑이야, 도둑! 남편이 외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도둑은 엉겁결에 빈손으로 주랭랑을 쳤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냉큼 달아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남편이 불을 켜고 가만히 살펴보니 배 두 폭으로 만든 커다란 자루가 뒤주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자루는 웬만한 아이들의 옷 한 벌 감이었지요. 이놈, 쌀을 훔치러 왔다가 오히려 자루만 잃고 갔네. 남편이 도둑의 자루를 가리키며 한바탕 웃었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꾀에 비로소 감탄을 하였지요.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그 선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예야, 밤이 깊었구나. 이제 그만하고 자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비의 어머니는 아들이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글 공부도 열심히 하는 데다 착하고 효심도 깊었거든요. 선비가 사는 마을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그 아가씨는 마을 사또의 딸이었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장례를 약속하였지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고 곧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사또는 크게 화를 내며 딸을 불러들였어요. 마을에 퍼진 그 소문이 사실이냐? 네, 아버님. 저는 그 선비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 대답하였어요. 하지만 사또는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크게 소리쳤지요. 절대 안 된다. 그런 가난뱅인 녀석을 나의 사위로 맞아들일 수는 없어. 사또는 가난한 선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녀석을 만나지 마라. 알겠느냐? 아버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또의 뜻은 무척 확고하였어요. 아무리 아가씨가 울며 애원을 해도 사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아가씨도 선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아가씨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몰래 선비를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밤늦게 집을 나서는 아가씨를 보았지요. 아니, 저 애가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딜 가는 것이야? 사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딸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저, 저 녀석은? 사또의 예감대로 아가씨는 선비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네, 이놈 아부님, 제발 선비님을 용서해 주세요. 사또는 그 자리에서 선비를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러고는 그 길로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사또는 더 이상 둘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큰 결단을 내렸답니다. 어서 지금 당장 짐을 싸라.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또는 딸을 아무도 모르게 먼 곳으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가 아무리 울며 애원을 해도 사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길로 아가씨는 배에 태워져 어딘가로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선비는 아가씨를 찾아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 다녔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아무리 찾아다녀도 선비는 아가씨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선비는 아가씨를 그리워하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선비는 가끔 정신을 잃거나 덜어는 잠을 자다가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어요. 아이고, 얘야.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선비의 어머니는 밤을 지새우며 아들을 돌보았지요. 하지만 아들은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그러게, 너와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병든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한숨은 깊어만 갔답니다. 선비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선비는 방 안에 누워서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선비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꿈 속에서 선비는 멀리서 새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새는 선비에게 가까이 다가왔지요. 하기로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이 입에 웬 종이를 한 장 물고 있었어요. 선비는 그 이상한 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러자 그 학이 선비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선비님, 제가 아가씨가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지요. 선비는 귀가 번쩍 띄었어요. 그런데 선비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그 학은 물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리고는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순간 선비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 기분에 선비는 잠시 넋을 잃고 앉아있었지요. 내가 조금만 늦게 깨었더라면 낭자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선비는 아쉬운 마음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방바닥에 웬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선비는 이상한 기분에 종이를 주워 얼른 펴보았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종이를 본 선비는 깜짝 놀랐답니다. 글쎄 그 종이에는 마을에서 어떤 섬으로 가는 뱃길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낭자가 이 섬에... 선비는 기운을 차려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종이에 그려진 대로 장산 곳으로 갔답니다. 여기 이 섬에 가려고 합니다. 선비는 뱃사공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어요. 뱃사공은 선비를 태우고 종이에 그려진 섬을 향해 떠났지요. 한편, 외딴 섬에 홀로 갇힌 아가씨는 날마다 선비를 그리며 바닷가에 나와 있었어요. 아가씨는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선비가 있는 곳을 바라보곤 하였지요. 마침내 선비를 태운 배가 한 섬에 도착하였어요. 그날도 아가씨는 바닷가에 나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지요. 아니, 웬 배가 이리로 오네? 아가씨는 섬으로 다가오는 배를 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가씨가 그 섬에 갇힌 뒤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씨는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가씨는 혹시나 아는 기대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선비님이 저 배 타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배 위에 서서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분명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선비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그 섬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이 섬을 하얀 학이 알려준 섬이라는 뜻으로 백학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흰 날개라는 뜻을 지닌 백령도라고 부른답니다. 반정을 도운 여인의 인생 역정 고개를 숙이고 담담하게 앉아있던 이 예순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속세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부질없는 눈물이 흐른단 말인가? 이 예수는 연평 부원군 이 귀의 딸로 미색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어요. 그러나 남편 복이 박했던지 일찍이 김자점의 아우 김자겸에게 시집을 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답니다. 남편을 여인 뒤 이 예수는 부처님만을 의지하여 불공을 들이며 나날을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참찬 오겸의 아들 오언간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을 통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멀리 경상도 깊은 산골마을로 도망을 가 신분을 숨기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관가에 발각되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 오언간은 분여자를 유괴하여 야반도주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고 더 이상 삶의 미련이 없어진 이 예수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답니다. 한 움큼씩 잘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이 예수는 지난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가슴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제 세속의 일은 모두 잊고 부처님께 의지하여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리라. 그녀는 정처없이 전국의 절을 홀로 떠돌아다녔어요. 아무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 발길에 걸리는 것도 없었답니다. 표표히 떠돌던 이 예수는 한양 근처에 있는 절에서 며칠 기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야 봐라! 이곳의 중도를 모두 묶어라! 저녁때가 다 되어갈 무렵 난데없이 나타난 포도총의 사령이 보졸들에게 매섭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아니, 무슨 일이오? 깜짝 놀란 주지가 포박을 하는 보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물었어요. 그걸 몰라 물으시오. 이 절에서 부리는 노비 중 한 놈이 도적질을 하다 잡혔소. 그런데 그 놈이 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한 통 속이라 자백했으니 할 말이 있으면 포도청에 가서 하시오. 포졸들은 이 예순을 비롯하여 모든 스님들을 포도청으로 끌고 갔어요. 졸지에 죄인이 된 이 예순은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천한 궁속으로 전락하였지요.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었지만 이 예순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궁속이 되어 대고를 드나드는 궁인들을 따라다니던 이 예순은 워낙 미색이 출중한데다 제주가 뛰어나 당시 광해군을 가까이 모시며 새도를 부리던 김상궁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김상궁은 이 예순을 아예 자신의 양녀로 삼아 항시 옆에 두고 총회했기 때문에 그녀는 점차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그 무렵 광해군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조정의 중신들이 반정을 모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예순의 아버지 이 귀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정 중신들의 반정 계획은 곧 광해군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다급해진 이 귀는 딸 이 예순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정을 하였지요. 예야 우리 가문이 멸하고 흥하고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 부디 김상궁에게 잘 말하여 이 일이 무마되도록 네가 힘을 좀 써다워 알겠느냐. 그 길로 이 예순은 황급히 김상궁의 처소를 찾았답니다. 마마님 이제 소인 어찌하오리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김상궁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하였지요. 아니, 어인 일이냐. 소녀의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사옵니다. 이 예수는 울면서 자신의 집안은 절대 반정을 도모할 집안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이 주위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항변하였어요. 허허,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전하께 잘 알을 터이니 그만 눈물을 그치도록 하거라. 설마 전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시겠느냐. 김상궁은 급히 어전으로 향하였어요. 어전에서는 이기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을 모의한 인물들이 광해군에게 상수를 올리고 있었어요. 전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소신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전하의 하회와 같은 은혜덕택이옵니다. 하온대, 지금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모두가 신들의 불찰이오니 부디 소신들을 차명에 처해 주옵소서 전하. 이기는 애절하게 호소했지만 광해군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때 김상궁이 조심스럽게 광해군에게 아뢰였어요. 전하, 소인이 나설 자리는 아니오나 부디 중신들의 상수를 귀담아 들으옵소서 아마도 이는 중신들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인 듯하옵니다. 광해군은 평소 신임하던 김상궁이 나서 변호하자 이기를 비롯한 중신들의 말을 믿기로 하였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와 김자점을 주축으로 한 반정 세력들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반정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박승종이 광해군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아뢰였던 것이랍니다. 또다시 이기와 김자점의 행로가 바빠졌어요. 김자점은 김상궁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자신들의 변호를 부탁하였고 이기 역시 딸 이예순을 통해 대거래 분위기를 전해드리며 뒷일을 대비해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반정의 무리를 잡아드리라 명했던 광해군도 김상궁이 나서 이기와 김자점을 변호하자 자신이 내린 명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기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 세력들은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귀양보내고 능양군을 왕위에 추대하였으니 이것이 곧 인조 반정이랍니다. 거대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아버지를 도와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이 예순의 인생 역정은 정사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세인들의 입담을 통해 널리 세상에 퍼졌답니다. 남편을 살린 새색씨의 정성 박부자는 참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누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얼굴에는 고름이 잔뜩 뺀 종기로 뒤덮여 있어 보기에도 흉축스러웠지요. 혼산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들의 얼굴에 난 종기는 없어지기는커녕 외려 자고 나면 하나둘씩 늘어나기만 하였어요. 박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글 재주가 뛰어났던 아들의 몸에 이런 천연같은 나병이 생긴 것은 장가갈 나이가 된 열일곱 살이 되면서였어요. 이제 아들의 나이 열 아홉 살 처음에는 가슴 근처에서 발병한 낙윤이 이제는 전신으로 퍼져 그 증세가 얼굴에까지 나타났지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데려다 치료를 받아보고 좋다는 약은 백방으로 구해먹여봤으나 아들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나빠져만 갔답니다. 박부자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까지 쫙 퍼졌고 그런 까닭에 어느 누구도 박부자와 사돈을 맺으려 들지 않았어요. 박부자는 자신의 대해서 후손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 생각도 나지 않았답니다. 아들의 병이 위중하여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뜰지 모르는 판국에 그 안에 혼인을 시켜 어떻게든지 후손을 보아야겠는데 도무지 박부자의 아들에게 시집올 처녀가 없으니 그야말로 난감할 뿐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박부자의 재산이 많다 해도 어느 누가 고이 기른 딸을 나병 환자에게 시집 보내려 하겠어요. 박부자는 인근 마을에서는 며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먼 마을로 매팔을 보내 마침내 송시 성을 가진 처녀와 혼인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혼인 날짜가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아들의 얼굴이 저렇게 종기로 짓물러져 있으니 혼사를 치를 수 있을지조차 염려스러웠던 것이랍니다. 박부자는 아들의 방을 나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았어요. 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소슬바람에 목덜미에 좁쌀만한 소름이 돋았지요.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만약 그 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혼사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터인데 홀레식 날 아들의 얼굴을 가릴 방법을 밤낮으로 아내와 상의해도 뾰족한 방도는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은 속이 탄 박부자의 술주렴으로 매번 끝이 났어요. 박부자가 마당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안체문이 열리더니 하인을 따라 박부자의 중마고우인 김상수의 아들 상아가 들어왔지요. 상아는 박부자의 아들과 연배로 키가 헌칠하고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박부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상아는 큰 절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박부자의 걱정스러운 말에 상아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였어요. 늦은 밤에 실내인 줄 아오나 하도 일이 급하게 되어서 흠 그래 무슨 일이냐 박부자는 일이 급하게 되었다는 상아의 말을 들으며 내심 평소 노름을 즐기는 친구 김상수가 김상수가 먼저 뻔해도 밤늦게 자기를 찾아와 노름빚을 갚기 위해 돈을 꾸어간 일을 떠올렸어요. 어르신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노름을 좋아하다 보니 그로 인해 큰 일을 내시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세간이며 전답을 몽땅 잡히고도 노름을 그만두지 못하시더니 이번에는 몸담고 계시는 관하에서 돈을 빼돌려 노름으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박부자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세간이나 전답은 상관없지만 나랏돈을 빼돌렸으니 그 일이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아버님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식구들의 목숨도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상아는 박부자를 향해 간절한 어조로 말하였어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면목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부디 저희를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돈을 좀 변통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상아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박부자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얼마면 되겠는가? 박부자의 말에 상아는 얼굴에 희색을 띄며 대답하였어요. 삼천 양이옵니다. 어르신 상아의 희생만면한 얼굴을 본 박부자는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지요. 그렇다면 내게도 청이 하나 있네. 들어 주겠는가? 죽은 목숨을 살려주시는데 무슨 청인들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박부자는 상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 대신 홀레를 좀 치러주게. 사흘만 신랑 행세를 하여 며느리를 우리 집에 데려다만 주면 되네.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야. 상아는 흠진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박부자의 청을 거절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다급했어요. 그럼 신방은 어떻게 차린단 말씀이십니까? 홀레를 치른 후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될 걸세. 상아는 박부자의 빈틈없는 계책에 혀를 내두를 만큼 놀라워하면서도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얼추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운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은 박부자의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요. 홀레는 당연히 상아가 대신 치렀고 신부 집에 머무는 사흘 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신부와 합방하지 않고 박부자의 며느리를 처녀의 몸으로 데려올 수 있었답니다. 상아는 박부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부자의 며느리는 하룻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우고 새벽 무려 봉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박부자는 다시 근심에 쌓여 아예 몸저 눕고 말았지요.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한때 박부자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송시 처녀 집에서는 이미 홀레를 치른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박부자에게 홀레를 치른 신랑을 찾아달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박부자 집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박부자의 친구인 김상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김상수는 잘못하다가는 아들 상아가 위장 결혼한 죄로 옥살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구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지요. 그러나 전후 사정을 두고 볼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비록 상아가 박부자의 부탁으로 대신 홀레를 치렀다 하더라도 일단 홀레를 치른 이상 모른다고 발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김상수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가 아들 상아에게 말하였지요.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리 싫지만 않다면 홀레를 치른 그 처자를 집에 데려와 살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상아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홀레를 치른 처자가 그리 싫은 것은 아니어서 흔쾌히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아버님. 곁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상아의 동생 상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아에게로 옮겨갔지요. 상아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박부자 어른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병든 자식이나마 후대를 생각해서 그리한 것인데 이제 오라버니가 홀레를 치른 송씨댁 처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면 박부자 어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아의 말을 듣고 보니 김상수 또한 친구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어요. 상아도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방도라도 있는 게냐? 아버지의 물음에 상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제가 박부자 어른댁의 며느리로 가겠습니다. 김상수와 상아는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상아를 쳐다보았어요. 상아는 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당당한 표정이었지요. 처음에는 안 될 일이라고 펄쩍 뛰던 김상수는 상아의 끈질긴 설득과 고집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져 갔답니다. 아들 상아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박부자와 중마고인 김상수 자신도 생각해 보니 박부자에게 해준 것이라곤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었지요. 언제나 노름빚을 구워다 썼을 뿐 박부자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변변한 약재 한 번 가져다 준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김상수는 새벽녘까지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상아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지요. 딸 상아의 뜻도 뜨시려니와 박부자를 위해 친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정의 담래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상아는 박부자의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박부자는 김상수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뿐인 딸 상아를 며느리로 준 것이 너무도 고마웠고 며느리인 상아에 대해서도 눈물겹도록 고마워하였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상아는 혼자 남편의 병 수발을 들었어요. 하인들조차 들어가기 꺼려하는 남편의 방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다 하였지요. 남편의 전신에 번진 종기에서 피고름을 닦아내고 목욕을 시켰으며 냄새나는 빨래도 서슴지 않고 혼자 해냈답니다. 그러나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록 남편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갈수록 종기는 커져만 갔고 얼굴에 난 종기가 입술에까지 번져 그나마 간신히 하던 말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무렵 상아는 조금씩 지쳐갔답니다. 시아버지인 박부자의 사랑과 자애가 극진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달랐어요. 처음에는 딸처럼 잘해주더니 해가 바뀔수록 손자 타령을 하며 그것을 병든 아들보다는 며느리 탓으로 돌리기 일쑤였지요. 또한 병든 남편을 건사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혼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상아의 몸은 갈수록 야위어만 갔답니다. 상아가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온 상아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답니다. 음려 9월 보름 날이라서 그런지 불을 꺼도 달빛이 비쳐든 방 안은 대낮처럼 화나였어요. 상아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무심히 바라보다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상아를 품에 안은 적이 없는 남편과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안겨본 적 없는 자신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상아의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금세 베개를 흥건히 적셨어요. 상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지요. 남편의 얼굴은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종기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불쌍한 사람 상아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남편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었고 이제 그만 고된 삶을 끝내고 싶었답니다. 상아는 장롱 속에서 비상을 꺼내 대접에다 털어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것은 시집 올 때 만일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지요. 상아는 일어서서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렸답니다.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하니 상아는 서름이 복받쳐 절을 한 상태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한동안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아의 남편은 잠결에 목이 말랐던지 머리맡에 놓인 자리끼를 찾다가 대접이 손에 닿자 그 물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켜 버렸답니다. 흐느께던 상아는 남편이 물 마시는 소리에 놀라 얼른 대접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남편은 대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신 뒤였어요. 여보! 상아는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놀라 저절로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남편은 갈증이 심했던지 상아에게 물을 더 달라고 손짓을 하였지요. 상아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가라앉히고 주전자를 들어 대접의 물을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던 남편은 갑자기 물을 방바닥에 쏟아 부으며 좀 전에 자신이 마셨던 물을 달라는 신용을 하였어요. 상아가 자꾸만 주전자의 물을 따르자 남편은 화를 내며 대접을 집어던져 버렸답니다. 대접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놀란 상아의 비명이 뒤를 이었어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부자가 황급히 달려와 방문을 열었지요. 무슨 일이냐? 상아는 말을 잃고 멍청이 서 있었어요. 박부자는 아들이 물을 달라는 신용을 금방 알아차리곤 하인을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물 맛을 본 아들은 자꾸만 물을 방바닥에 쏟아 부으며 그 물이 아니라는 신용만 하였지요. 몇 번이고 그 일이 반복되자 박부자는 무슨 사연이 있음을 눈치채고 상아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답니다. 상아는 눈물을 쏟으며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시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박부자의 눈시울도 촉촉이 젖었지요.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죽을 마음을 먹었을꼬 며느리의 말을 듣자니 박부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박부자는 아들의 모습을 처연하게 내려다보았어요. 아들은 이제 아예 스스로 옷을 쥐어뜯으며 비상탄 물을 달라고 야단이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몸에서는 종기가 터져 악취가 진동했답니다. 아무리 아들이었지만 박부자가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얼굴을 돌리며 그 모습을 외면하였지요. 박부자는 하인을 시켜 비상을 가져오게 하였답니다. 상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박부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짐승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죽게 하고 싶었어요. 박부자는 직접 물에다 비상을 타서 아들에게 주었지요. 물 맛을 본 아들은 허겁지겁 그 물을 들이켰어요. 아들은 비상탄 물을 한 주전자나 마시고서야 겨우 갈증이 가신 듯 잠에 고라떨어졌답니다. 박부자는 하인을 시켜 장례 준비를 시켰어요. 상아는 남편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었지요. 얼마나 울었던지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희미한 여명이 동쪽 하늘을 비추더니 이내 선홍빛 햇귀가 은은히 타올랐어요. 이어 장문으로 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상아는 남편의 죽음을 차마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입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아는 얼른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지요.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눈부신 햇살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종기에 고였던 비고름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 위에 딱지가 붙어 있었지요. 상아는 너무나 놀라 큰 소리로 박부자를 불렀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본 박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어요. 이내 박부자와 상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쳤지요. 그로부터 십여일이 지난 후 박부자의 아들은 예전처럼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상아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남편을 살렸다며 두고두고 칭찬하였답니다.